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유, 우유, 이곳을 사서 먹는다.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안녕! 우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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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우유. 없어요. 아니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팔레르모에서 이거 밖으로 갔잖아 근데 120 디나르밖에 없대. 근데 70 유로를 달래는 거야. 말도 안 되게 달라고 그랬어. 거의 막 2.5배 3배 아니야? 팔레르모에서는 도저히 없고. 말도 안 되게 부르더라고. 봉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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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츠 레이트? 3, 1, 32, 1. 4, 9, 8. 그거 꽤 잘 나온 거야. 이거 다시 해봐야 되나? 쇼크랩. 그래 이렇게 줘야지. 팔레르모 환전소는 좀 심했네. 그러면 디나르동장 찍어. 등장. 오늘 초딩, 중딩이 좀 많아 보인다? 일요일이라 가지고 다 나왔어. 지금 환전을 좀 많이 해가지고 집에 가서 돈 놓고 다시 가려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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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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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포토. 사진 찍는 데가. 사진 찍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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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입니다. 한인입니다. 오우. 마르코예요. 마르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can I take a photo? OK, sure, yeah. 아, do you know?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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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you watch the game? 네. Yeah. Can I take a photo? Yeah, very clear. 감사합니다. Hi.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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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take a photo? Yeah, of course. Yeah, of course. I am sure. 안녕. Korean win. Korean win. Yeah. Let's go. Let's go. Let's go. 안녕. 정신을 확 빼놓는다. 아, 막, can I take a photo with you? 이러면서 둘 다 찍었어. 응. 반겨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근데 뭔가 코리아를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나봐, 진짜. 응. 이게 우리 갑자기 시니지 초딩 사이에서 셀럽이 된 느낌? 굳이 이런 느낌 난 처음이라가지고 좀 당황스럽네. 진짜 우르르륵 올렸어. 응. 좋고는 지금 집에 가서 메이크업을 좀 더 다시 하고 나왔대요. 진짜. 우리 둘 다. 계속 그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잠깐 또 들어와가지고 좀 더 쉬다가 또 이제 점심시간이라 배도 고프고 해가지고 다시 나가는 중입니다. 조금만 걸어 나오면 여기 큰 도로가 나와가지고 지금 일로 가는 길이 그 시디브 사이드 하얗고 파란 집들이 있는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매일째는 햇살이 좀 뜨거워. 근데 그늘 가면 시원하고. 우리가 항상 날씨 때문에 첫인상이 좋은 게 크잖아. 근데 오늘 며칠이지? 2월 3일이거든요? 2월 4일? 조금이라도 찝찝하고 막 그런 느낌 하나도 없고 진짜 상쾌해. 여기가 시디브 사이드 역. 그냥 시골역 같아요. 지금 역 바로 옆에 사람들이 여기 줄 서 있어가지고 잠깐 와봤어요. 이게 뭐? 짜파티 투 라는건가? 이거 하나 사먹어볼까? 냄새 좋은데? 가리 싸? 괜찮아요. 되게 잘 보인다. 이제 기름을 두르고. 오우, 사실은 도우야. 와우. 오 이렇게 늘어나는지 몰랐어. 아 이게 그냥 도였구나 바로 그냥 불판이 올려버리네 어? 기차 왔다 도쿠는 벌써 친구를 사겼어요 예이 메시이 아 뜨거라? 아 뜨거 지금 저기 예쁜 티니지 대학생 언니랑 줄 세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언니가 영어도 너무 잘하고 막 여기는 한국 대창이래 그리고 저 언니는 호떡떡떡해 다 알아 사람들이 진짜 친절하고 프렌들리하고 그 불김살 없다고 그러나? 아 진짜 그냥 막 말하고 먼저 여기 여기 잘 보고 가라고 그러고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하리사 이거 떡볶이 들어가는 그런 매운 거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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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리 먹을까? 짜파게티랑 이름이 되게 비슷하다 그리고 이게 많이 들었으니까 무거워서 내려갔어 아 맵다! 맛있다! 이거를 먹기 전에 좀 이렇게 해야겠다 오! 계란 나온다! 맛있다! 케이지 음식이랑 좀 맞는 것 같은데? 시디브사이드 동네로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가 힐이 좀 있어 꽤 언덕이야 근데 그렇게 높지는 않아가지고 또 갈만 해 가면서 보는 재미가 있어 여기는 그림샵이네 아니야 내 친구야 오!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우와! 뭐 위도 보여준다 해가지고 따라가는 게 있는데 우와! 코리아 뽀빵뱅갱스타일 지금 여기 위에 테라스가 있다고 구경하라고 했는데 뷰가 되게 좋다네요 이런데구나 진짜 산토리니 같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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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그냥 이렇게 와서 봐도 돼? 우와 이야 좋은데? 바다비는 아니지만 동네뷰가 되게 좋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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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포객행위를 진짜 포객행위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그냥 나는 내가 좀 걱정한 게 미안해질 정도로 막 긴장해서 막 강매하겠다 했는데 그냥 절 보고 가래? 그냥 구경하라고 기분 나쁘게 절대 안 하네 와 여기 담블레니 골목이지 어 이제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보자 완전 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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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근데 관광교육이 아니고 약간 동래교육인 것 같아요 응 먼저 먹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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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달콤한 팀이 많네 좋아 여기 좋은 팀이 많네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네 여기 좋은 팀인가요? 저희 좋고니김만나요? 저희 좋고니김만나요? 저희 좋고니김만나요?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 근데 진짜 진도가 안나가 그리고 어느정도냐면 지나가면 눈길이 느껴져 그 시선이 그리고 말 걸고 싶어하고 막 이렇게 막 보는데 내가 눈을 맞춰주고 인사를 하면 진짜 좋아해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멋지다 여기가 뷰포인트 같은데 아 여기 딱 트여있네 우와 저기 밑에 물 맑은거 좀 봐 예쁘다 진짜 좋다 시니지에서 보는 직장에도 저기서 수영하는 사람도 있어 오늘 같은 날 하겠어 응 어 제일 자리 좋은데 잡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마시고 있길래 뭔지 해서 그냥 우리도 시켜봤어 이거 키인데 처음엔 약간 생강차 같은 느낌이라고 난 이게 마늘인줄 알았어 근데 마늘이 아니고 바카맛도 나요 어 그 잣 같다는거 응 근데 민트형이 제일 다한거 같아 very refreshing 맛있어 달달해 맛있네 맛있네 이 편이지노를 계속 밖에서 사 먹어도 가격이 싸니까 부담이 없다 근데 이거 좀 이실걸 이실한 부담 이게 처음엔 반대 끝은 약간 뜸하십니다 어디가 이반하러 하루 4시까지 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매일 하는 이반은 얘기할 것 같은데 왜 이반은 얘기할까 근데 서울대 이실한 부담 어제 맞이 아 몰타해서 깍고 온 것 같지 내가 상상한 티니지 이발소 측은 너무 좋은데? 훨씬 깨끗해, 깔끔해. 12? 15 주고 왔어. 오, 멋있네. 이제 한류스타로 티니지 애들을 맞이할 준비가 됐어? 티니지 소녀들이랑 사진 찍어도 괜찮겠어? 여기는 라말사라는 동네인데 우리 동네 시디브샤이드보다는 진짜 사람이 사는 것 같이 보인다. 우리 동네는 관광지가 좀 가깝지? 예뻐서 다 놀러오는데고 빈북안에 그런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아. 이 동네만 와도 진짜 괜찮은 카페 같은 거 되게 많아. 블럭마다 이런 좋은 카페 같은 것도 다 있고 나는 벤쿠버부터 여기 동네가 훨씬 더 타. 내가 어디서 살래. 이 동네 너무 좋은데? 이런 카페도 좋네. 완전 센티해. 근데 약간 아시아 느낌 나지 않아? 우리 언니 스피드에서. 와, 사람 많다. 아, 아마 포켓 같은 거 파는 건가? 여기 오기엔 우리가 너무 늙지 않았어. 나이가 늙었다고. 나이가 늙었다고. 비빔밥도 있네. 진짜? 와, 이거 진짜 이런 거 안 한구나 애들이. 여기 투나 타다키도 있어. 타타키 투나 24. 포켓볼 미니. 포켓볼. 포켓볼. 근데 맛은 모르겠다. 근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를 원하진 않아. 사람 너무 많아. 여기 있는 느낌이 딱 부자 동네 부자 학생들인데 애들이 점심시간을 사 먹을까도 부치고 있는 거야. 저런 거 하나 먹을라니까. 저런 거 하나 먹을라니까. Hi. It's a YouTube video. Can we say hi? Hi. Hi. Thank you guys. Thank you. What is the name of your child? Marco Doco. Marco Doco? Yeah. We don't have many subscribers yet. We just started our work. We're not that popular. We're not that popular. Marco? Marco Doco. Marco Doco. Marco Doco. This one? Yeah. Thank you man. Thank you guys. Thank you. Bye. Guys, you're tall. They're tall and up. They look a lot. They're tall. They're a football team. They are right. They hit me up right now. They don't have a good register. They're really hip. They're great. They are very popular. They're very dangerous. They're a lot of scary. 여기 뭐 삼성 애플스토어 막 다 있어 되게 묘해 지금 느낌이 진짜 다 섞였어 아 여기가 이제 또 그 모스크 같은 게 있다 이제 일로 가면 또 시장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여기는 알 아마디 모스크? 이제 우리도 5시 반에 아랍 기도 들으면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동네마다 요런 게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방송이 나오더라고 아 새벽에 또 깼다 그러니까 방송이 방송이라 얘기하면 안 되지 그 기도하는 그런 시장 괜찮아 나도 자격이 확 바뀌어 아까 그 예쁜데서 한 사람이 26인데 여기는 한 5,6이면 또 먹어 여기서 뭐 하나 먹을까? 샌드위치가 있고 이 집이 제일 바빠 보이는데 그러네 저 왼쪽 집도 있고 메뉴는 바쁜나? 하이 안녕 나 여기서 한번 먹어보자 이 친구가 되게 잘 가르쳐 줬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국어는? 아, 한국어는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가리싸! 이 마저 좀 달고 맛있어 바로 한 입 먹으라고 준다 오늘 학생이 없나요? 아니요 휴일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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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따뜻하다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내가 드릴게 멜씨 멜씨 안녕 안녕 인사도 해 착해라 진짜 착하다 그날 가서 먹을까? 바로 여기서 방송이 딱 나오네 몇시야 지금? 12시인가? 아니면 저기 약간 테이블 같은것 오오오오 이런것도 괜찮네 여기 그냥 고양이 노는데 아냐 ㅎㅎㅎㅎ 캣타로 됐어요 아니면 저기도 그냥 이런데서 먹지 뭐 팩핑사인 식탁으로 줬네요 여기 여기가 그 너무 많잖아 ㅠㅠ 이게 한 400원인거지? 그런거같애 샤디나르 다 앞에서 이거 하나는 1이니까 400원 되게 따뜻해 빵도 이게 약간 도너스같은 빵에 튀김빵이네 계란, 올리브, 참치, 하리사, 양파 맛있겠어 와 되게 고맙다 우리가 저기 저러고 있으니까 저는 앉아서 먹고 있으니까 의자 있다고 음식도 들어주고 응 와 신이치 송노도 뭐야 고마워 안녕 근데 티니지 애들 제일 착한거같애 너무 착해 애들이 구긴살도 없고 말도 잘 걸고 제일 바르면서 생글생글 웃고 그리고 의도가 진짜 백화 순수 한국인 만나 이거 너무 잘해주고 싶고 티니지 너무 귀엽다 다 이쁘다 애들이 착하니까 이쁘고 있나 아 근데 이것도 너무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 뭐라고 했지 되게 단순한거잖아 재료는 여기 반 먹다보니까 계란 밑에 삶은 감자도 있다 아 그래 완전 해시프라우니랑 브레콜트 샌드 있으네 이게 이렇게 동넛반 안에서 지금 400원이야 50%면 난 되게 좋은게 되게 빵이 프레쉬해 뜨겁잖아 그리고 안은 또 약간 샐러드같이 샤갖고 맛있어 맛의 조화가 있죠 근데 하리사는 좀 매워 하리사 매워 조금만 걸었더니 바로 바다 나와 우와 여기 그냥 해운대야 우와 여기 너무 좋다 우와 여기 너무 좋다 우와 시디브사이드랑은 또 다르네 여기가 말싸 기차역 기차역이 동네마다 다 아깝네 기차역이 나는 편한 것 같아 오빠 딱 뒤로 동네가 딱 발달되어 있으니까 거기만 딱 가면 돼서 편하고 좋아 여기 말싸 기차역 좀 느낌 있지 않아? 여기가 종점이거든 근데 여기가 되게 예쁘다 그러네 아예 막혔어 더이상 갈 곳이 없어 기차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나봐 그냥 왠지 티니지는 1년 내내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씨일 것 같지 않아? 야 화창하고 좋기는 여름 대박 50도 올라갔네 그러네 아프리카를 내가 너무 얕봤다 지금 내가 화면에 보이는 이거는 내가 생각하던 티니지 절대 아니야 너무 예쁘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源 나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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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